이리 줘요 부사장님 부자재실로 갖다 놓으면 되죠? 아니에요 저 주세요 뭐냐 부사장님 아무래도 최소한씨한테 관심있나봐 소한씨 집 만들어줬잖아 그런거 아니에요 같은 일 팀이니까 그런거지 관심이겠어? 부사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 맞아요 최소한씨는 부사장님 어때? 저요? 저는 부사장님 같은 스타일 딱 싫어해요 어머 저기 본 눈은 없다 부사장님이 얼마나 멋진데 최변이 진리지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나한테 웃어줬잖아 아닌데 그냥 지나갔는데 눈웃음치는 거 못 봤어? 완전 상남자 퍼스 눈빛이 또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눈빛으로 치조하면 범인들이 다 자백할거야 그치? 짠! 카다로고 나왔습니다 돌려서 보세요 먼저 가 cmft 아멘 뭐예요? 그럼 Dr. 정말 자기쪽이 저한테 가방 폐대 도하기 하 SUN 검은 Background 국가 아이들 Ну 우아 카탈로그 봤어요? 네 저기 어제 옥상에선 죄송했습니다 잠부턴 허락 맞고 해요 네 네? 아, 카탈로그 잘 나왔죠 네 이거 다 부사장님이 디자인한 옷이라면서요? 아, 이걸 최수원씨가 입게 될 줄이야 수원씨가 내 디자인을 더 빛나게 해줬어요 제가 영광이죠 근데요 아까 왜 제 집 만들어줬어요? 아, 그냥 힘들어 보여서요 관심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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